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경찰에 나오기로 했다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출석 일정을 연기했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등의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경찰 출석 연기입니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원래대로라면 오늘 경찰 소환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유아인 씨의 출석일이 공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24일 오늘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경찰은 이 소환이 비공개라는 점을 고지를 했고 또 고지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요.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 유아인 씨의 출석일이 공개가 됐고 그중에는 경찰이 그 날짜를 확인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는 관련 법규정 위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 일자 조정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출석 늦추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석을 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카메라 피해서 경찰서 가는 게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카메라 앞에서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게 있으면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포토라인의 어떤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 서서 있음으로써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포토라인에서 사과를 한다면 나중에 복귀할 때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경찰이나 검찰 공보 규정상 포토라인은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 단어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였는데 이게 알려지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비공개 상황에서 다음 소환이 잡힐 것 같고 아마 카메라나 언론에서는 이 상황 또 날짜를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 달에 여섯 번 꼴이 됩니다. 한 달에 여섯 번. 저희가 뭐 사진으로 보여줍니다만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관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유 씨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73번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 그리고 합계 투약량이 4,400ml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역할을 좀 한 건데요. 오유경 식약처장이 사흘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잡은 건 유아인이 아닌 어몽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 씨의 본명이 어몽식이었기 때문에 어몽식을 수사해서 걸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건을 경찰에 넘겼고 거기에 유 씨 그러니까 어몽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6억 5천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상징후를 보이는 마약 처방을 잡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씨가 또 프로포폴 말고도 또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문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프로포폴에 이어서 대마 그리고 또 다른 마약 성분까지 세 가지 양성 반응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유 씨는 그동안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한 매장에서 급히 유 씨 얼굴만 가린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약 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 연예계까지 퍼진 마약 사태 심각해 보입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